메이킹 보셨나요? 저 오늘 나무헥터스에서 올린 메이킹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내가 사람들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문채원씨가 상당히 힘들었겠더라구요 저 혼자 약간 비글이랄까? 배우계의 비글 비글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비글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까불고 악마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 메이킹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감독님도 되게 자꾸 이미 찍었잖아 아니 전 다른 앵글로 다른 각도 항상 그런 편이에요 제가 왜냐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에서 거의 다 이미 다들 너무 3일 정도 찍었는데 왜냐면 낮에만 찍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항상 짧게 나오는 것들이지만 찍는 건 정말 상당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지쳐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게 정말 몰랐네요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 로맨틱 코멘티 안 하냐? 이건 진짜 수년간 정말 그냥 내 인생에 내내 듣는 진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요 저만 계속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뭐든지 해볼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극본 기회와 극본과 함께할 사람들과의 인연과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런 기회들이 다 모여서 왔을 때 제가 어떤 최고의 모습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하고 싶고 기회가 하면 빨리빨리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도 인스타 라이브는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니 지금 막 제 핸드폰으로 자꾸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에피폼으로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오늘의 사업이 많이 많이 Follow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늘의 사업이 많이 itu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시는군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시는 분들도 전화가 너무 많아서 전화가 오케이 걸렸어 지금 나 이거 한강에서 라이브 한다고 제 멀리서 나 찍던 거 걸렸어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지? 빨리 가 그럼 나중에 산책방송도 못 하는 거야 알겠어? 너무 카리스마 있네 너네 온 녀석들 아주 그냥 큰일 나 큰일 나 내가 왜 찾아오고 이러신 분들에게 내가 자꾸만 왜 뭐라고 하냐면 오고 싶어도 안 오는 애리들이 있잖아 내가 어디서 방송하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안 오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그럴 때 이렇게 오면 우리 집에 있는 애리들이 약간 바보 되는 거 같잖아 그게 싫어 화나면 조금 무서워 알지? 라는 말이야 나 화나면 무서워 웃지 마 웃지 마 지금 진지하니까 웃지 마라 봐 只能說不打擾是對偶像們的温柔 只能說不打擾是對偶像們的溫柔 理智追星就是最大的支持啦 다시 대답해 RG RG 이런 거 말고 그럼 그럼 두 번씩 얘기하지 말자 한 번씩만 얘기하자 2019 OVN 연기대상 이번에는 남자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준 씨 네 떨리시죠? 제가요? 왜요? 왜요? 오늘 의상 너무 멋지신데요? 상탉이 딱 좋은 복장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상할까요? 그럴까요? 네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송민수 씨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송민수 씨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한데요 송민수 씨도 모델부터 시작을 하셨죠 두 분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신가요?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안녕혜준아 너 요즘 전화 안 되더라 떴다고 형 전화 안 받고 그러는 거야? 형 저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?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너무 떨려서 시상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맘껏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분 남자 후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왕의 기한 사혜준 잡아라 박보화 좀 잡아라 박보화 아 경찰 때 앞으로 주세요 네 이렇게 영상으로 후보분들을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OBN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수상자는 네 이분이시네요 왕의 기한 사혜준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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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